굉장히 예민하기 쉬운 더운 날씨, 불쾌해질 수도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중에 요즘 가끔씩 생리를 건너뛴 분들 있으신가요? 일하거나 휴가 짜기도 바쁜데 잘됐다 싶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난소는 오늘 어떤가요? 라디오 특집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방으로 지켜줄 한의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질환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죠. 난소와 관련된 질환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우선 단항성 난소증후군 이렇게 말하면 남성분들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여성분들도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질환이어서 오늘 이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난소에 여러 개의 난포가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여러 개라 함은 10개 이상, 12개 이상의 난포가 관찰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성결되는 조건이 있는데 만성적인 무배량 상태가 있어야 하고 또 혈중의 안드로겐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배란이 잘 안 되고 또 월경이 이제 규칙적으로 좀 안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생리 불순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우선 이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진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우선 위에 있는 이 빨간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긴 게 바로 난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난소에 이 파란 주머니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난포인데 이렇게 비대되어 있는 난소에 여러 개의 다발적인 난포가 동시에 관찰되는 현상을 우리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 하는데 초음파 사진 아래에 있는 걸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초음파 사진 이 초음파 사진이 바로 정상적인 난포를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비교적 4, 5개 정도의 난포 여기 이렇게 까만 공간이 우리가 난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난소라고 하면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난포가 있어야 그렇죠. 10개 이하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흔히는 4, 5개 이하가 관찰이 되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그냥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많죠. 10개가 훨씬 넘어 보여요. 하나씩 다 세면 약 18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난소가 비대에 있으면서 여러 개의 난포가 동시에 관찰되는 현상이고 보통 12개 이상의 난포가 관찰될 때 우리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조건을 1차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초음파로서의 확인 이전에 이 환자분이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무배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안드로겐 수치가 높아야 돼요. 그건 뭘로 확인이 되냐면 무배란이 오래 지속되면 가장 흔히는 생리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무월경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또는 고안드로겐 혈증 때문에 여성분이 약간 남성적인 외형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모가 남성처럼 이렇게 몸에 털이 좀 굵게 난다든지 또 목소리가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증상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혹시 생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원했다가 이렇게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월경을 좀 하지 않거나 좀 불임인 여성분들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히. 실제로 그래서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는 경우는 대부분 나 단항성 난소증후군 아닐까 하고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를 워낙 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저는 생리를 이렇게 드물게 할까요? 내지는 생리를 왜 1년째 안 하고 있을까요? 해서 병원에 내원했다가 확인하는 경우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한 상태에서 몸이 좀 이상한 거죠. 남성적인 어떤 목소리가 자꾸 굵어진다든지 채모가 굵다든지 또는 좀 몸이 많이 비만하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증상들로 좀 고통을 받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고안드로겐 혈증 때문에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내 몸이 왜 이럴까 하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제 단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월경이라든가 또는 불임 같은 이런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단순히 생리 불순이겠거니 해서 갔는데 그렇죠. 이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다수겠군요. 이번 한 주는 저희가 이렇게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인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난소 하나에 이제 난포가 10개 이상 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남성 성향이 나타난다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성향이 나타나고 또 무배란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여성분들한테서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가요? 실제로 많아요. 알려진 것으로는 2015년도 통계까지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국의 약 75만 명의 여성이 이 단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든요. 75만 명? 그렇죠. 그만큼 유병률이 높고 점점 연령층도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20대 초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0대에서도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점차 서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사실 서구 여성들한테 원래는 많이 발생했던 질환이거든요. 그게 점차적으로 동양의 여성들한테 넘어오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질환까지도 같이 오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로 식습관이죠. 식습관. 알겠습니다. 라디오 특진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너튜브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또는 김정호 한의사를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방송을 통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성 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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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